펭귄 6마리를 모으시는 분이 이깁니다. 게임 준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각 펭귄 속에 알을 넣어둡니다. 그래서 가운데 펭귄을 넣고 섞습니다. 그리고 각자 빙하 점수판 하나씩을 가져갑니다. 이러면 게임의 준비가 끝납니다. 게임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자신의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두 개씩 굴립니다.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이 주사위와 일치한 색깔의 펭귄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. 먼저 한 사람당 두 번씩 알을 찾을 기회가 주어지고요. 펭귄을 들어올 때는 모두가 알 색깔을 볼 수 있게 명확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. 첫 번째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을 찾았지만 알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펭귄을 그대로 덮어두고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. 두 번째 주사위를 굴려서 두 번의 기회 중에 한 가지의 색깔만 찾았을 경우에는 그 찾은 펭귄을 자신의 점수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덮어둡니다. 세 번째 굴렸을 때 두 개의 색깔을 모두 찾아낸 플레이어는 그 펭귄을 모두 가져가고요. 다시 한 번 주사위를 굴려서 차례를 한 번 더 갖습니다. 펭귄을 찾을 때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점수판에 있는 펭귄을 찾아도 됩니다. 하지만 펭귄은 그 펭귄을 찾았다고 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. 가장 먼저 여섯 개의 펭귄을 모은 사람이 승리합니다.